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신문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입니다. 자식 뒤치다거리. 여러분 이것도 참 신념의 문제하고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년이 되면 당연히 분가를 해야 되고 본인 손과 발로 밥벌이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의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한국도 지금 어렵고 다른 유럽 국가나 미국도 어렵기 때문에 이게 많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신념이나 철학을 다지면 자립자존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백이 있어야 어려운 시대도 뚫고 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교육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참 이런 집안이 지금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이 한국경제신문에 자식 뒤치다거리 죽을 때까지 하게 생겼다.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 않습니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까마득한 그런 날들이 떠오르는데 가족을 부양하는 거가 그래서 집사람이 항상 저한테 당신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해 주죠. 가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정신없이 앞을 향해서 뛰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딴 사람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내하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공감이 너무나 느껴져서 부모는 너 인생은 너 인생을 아까림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그런데 2030은 부모하고 함께 살아야지 나 혼자 사는 건 너무 힘들다. 부모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는 2030 청년이 10명 가운데 7명이 독립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미국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제 여기 나오는 문장이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프네요. 저랑 남돈생이 캥그루족입니다. 부모님께서 오늘 저희 둘을 보고 한숨을 내쉬며 내 자식들도 제발 좀 최소한의 자기 인생 아까림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초라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처음입니다. 부모가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자식들이 이렇게 장성하게 되면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경제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점점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런 아버지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보다는 바로 상처가 될 테니까 어머니가 나서 가지고 너희는 좀 아까름을 좀 해라. 아까름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하기도 하고 소중한 단어죠. 자기 아까름. 한 업체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엘리베이터 tv 운영사가 조사한 걸 보니까 국내 아파트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25세 39세 196명 가운데 68%가 결혼 전까지는 독립계획이 없다. 그럼 결혼을 안 하거나 늦추면 여러분들 나이 같은 부모 부담을 계속 가중시키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참 문제가 크네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결혼 전까지는 계획이 없다. 신념의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물론 뭐 봉급이 적어서 여러분들 혼자 살기가 쉽지 않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조차도 부모한테 폐를 끼쳐서 안 되겠다. 여러분들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제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하면 젊은 날 행동을 추진하는 가장 큰 동력은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는 부모한테 폐를 끼쳐서 안 되겠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저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홀로 써야겠다. 이 두 가지인데. 그런데 그 두 가지 가운데서 더 강한 것이 부모한테 폐를 끼쳐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라 해가지고 지금보다 행편이 나왔던 시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1980년대나 1990년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념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뭐 여소야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지만 대통령이 어떤 종류의 혁신적인 일을 못 하시는 이유가 그게 대통령의 신념과 굉장히 많이 관련된 거고 이 젊은 분들이 독립하지 못하는 것도 형편 못지않게 여러분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의 문제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강한 신념의 문제거든요. 보시게 되면 그런데 미국 상황도 기억이 나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한 1월 달에 나온 기사를 간단하게 요약해 줬네요. 미국 부모들이 20세가 넘은 자녀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퓨 리서치 센터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사를 많이 하는 기간이죠. 지난해 미국 부모의 59%는 35세 이하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나 부모도 계속해서 이렇게 연루해지고 하니까 오늘 처음에 여러분들 제기했던 것처럼 신념 개인으로서의 신념 정치 지도자로서의 신념 이런 부분들이 뭔가를 추진하도록 만들고 난국을 또 역경을 극복하도록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20대 30대 정도의 청년이 되면 당연히 뭐죠 연루해지는 부모에게 내가 폐를 끼쳐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유약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호 야대행국이고 뭐가 안 되고 국회가 이런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뭡니까 선거제도 하나는 공정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런 창피한 일입니까 집권에서 2년 동안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하나 이런 관철시키지 못하는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흐리멍텅한 생각을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이번에도 어렵게 여러분들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나는 남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남자들이 그렇게 무책임한지 어떻게 남자들이 그렇게 이런 무능력한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 악가름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의 밥값이 있고 대통령의 밥값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들 딸의 여러분들 밥값이 있는 것이고 밥값이 뭡니까 무슨 뭐 대통령이라고 이런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자기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처럼 하나 날인 못한 상태로 4월 10일 총선을 하면서 총선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제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틀린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행팬이 없는 거죠 말이 됩니까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